네, 우선 올라와주세요. 잠시만 제가 재학 숙제를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무척 그냥 무대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여러분 몇 분하고 같이 사진을 좀 찍어드리긴 하는데 근데 우선 여기 이 앞에 이렇게 망쳐져있어가지고 그쵸?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? 그래서...어머머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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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 아 아니 우선은 진짜 아쉽다 그쵸? 여기에 못 나오잖아요 일로 애기요? 우선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애기하고 먼저 찍어드릴게요 아 찍기 싫은 것 같은데? 찍을래?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? 아 안녕 근데 핸드폰 핸드폰이 있어? 너 핸드폰 없지? 아 있어요? 여기 여기서요? 여기 여기서요? 여기 여기 카메라 보자 하나 둘 셋 안녕 잘가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올라오세요 네 네 핸드폰 핸드폰 있으세요? 아 여기 빛이 받으신 데서 어떻게 한 분 한 분만 찍어 어떻게 한 분 한 분 만 찍어 야 아무래도 또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고생하신 이 앞에 계신 분들 한 세 분만 올라오세요 세 분 끝 끝 끝 끝 제가 진짜 여러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사진을 너무 찍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우선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찍어드릴게요 여기 올라오세요 네 이상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다들 술 한잔 하시겠네요 그죠?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